펜타곤의 비주얼 펜타곤의 비주얼 펜타곤의 비주얼 펜타곤의 비주얼 펜타곤의 비주얼 펜타곤의 비주얼 대륙에서 날아온 펜타곤의 비주얼 예난의 매력 포인트 지금부터 소개할게 첫번째, 컬러 컬러하면 바로 깨끗한 화이트 아니겠어? 그중 가장 매력적인 화이트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하얀색 찹쌀떡 찹쌀떡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자체발광, 순백색, 탱탱하기까지 한 예난의 얼굴은 그야말로 퍼펙트 두번째, 라인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라인이 있어 스타트 라인, 아이라인, 뉴 라인, 그리고 예난 라인, 뵐 것 같은 텅 라인 옴므 섹시의 상징, 목전 태평양 같은 직각 어깨 머리부터 발끝까지 판타스틱한 라인 세번째, 비율 황금 비율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 맛있는 삼겹살의 비율부터 가장 예뻐 보이는 각선미까지 떠오르는 비율미인 주위도 빠질 수 없지 예난에게도 적용되는 황금 비율 하나, 둘, 셋, 넷 대체 저 키에 얼굴이 몇 개나 들어가는 거야? 어느 키의 여자와도 이상적인 비율을 보여주는 예난의 만능 기록지 아담한 박널에도 섹시한 현아도 마들, 한혜진까지 보기만 해도 흐뭇한 예난의 황금 비율 마지막, 본능 인간은 본능의 동물 대표적인 3대 욕구가 있지 식욕, 수면욕, 그리고 응?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아 바로 예난의 보호욕 순둥순둥, 애기애기한 모습에 절로 생기는 보호본능 이렇게 지켜주고 싶은 아이돌은 예난, 네가 처음이야 네 가지 포인트로 알아본 예난의 매력 잘 기억해둬